24번 글의 제목에 가장 적접한 내용에 대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식물이 씨앗의 전파자로서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다른 글에 비해서는 다소 좀 평이한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학생들은 좀 설치해야 되겠죠. 선 블라인드 스피시스의 일부 식물 종들은 일단 참고로 설명드리면 스피시스는 단 복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트는 오형식 동사죠. 원트 그 다음에 목적과 다음에 이게 목적교 보호 구문인데 목적교와 목적교 보호는 항상 주술관계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투 동사 번역이냐 투 비 피피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투 비는 생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씨앗이 투 비 테이큰 가져가지길 원한다 하는 이야기야 가능한은 멀리 이런 얘기죠. 에즈 에즈 파스블리아 소우드에 뭐뭐 하도록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질이죠. 뭐뭐 하도록 또 시들링 하면 묘목이죠. 묘목들이 도나 컴퓨트 위드 이처더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즈 데이 그루우 하면 그들이 자라면서 접속사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에즈는 뭐뭐함에 따라 When they are ready to germinate germinate는 발화하다 씨앗이 싹트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 묘목들이 발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씨앗들이 발화하기 시작하면 이 종들은 make their seed enticing 목적교 보호죠. 오연식 구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즈 파스블리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 씨앗들을 가능한 내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뭐뭐함으로써 By covering them 이 댐은 여기서 씨앗들이 되겠죠. 씨앗들을 덮음으로써 무엇으로 덮냐면 멋지고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그러한 껍질들로 살짝 덮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인커리즈 인커리즈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기보 역시 오연식 구문이죠. 또 이 댐 하면 이 허비 보호 하면 허브는 풀이고 먹는 개념이니까 초식동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어떤 개념 종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식동물 그러면 허비 보호 하면 약초류를 먹는 풀을 먹는 동물이니까 초식동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니 보호 하면 육식동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디 보호 하면 이거는 업디 프레젠트 하면 우리가 도체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개념이기라 이거는 잡식동물이 되겠습니다. 잡식동물 자 그러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 아이는 연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식동물들이 to eat them 그 씨앗들을 먹도록 권장을 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더 슈거리 프레쉬 하면 이렇게 달콤한 과육이 과육은 원래 프레쉬는 살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식물에 들어가 있는 과육이 되겠죠. 이 과육은 초식동물들에게 프로바이드 에이 위리 빚어 에이에게 비를 제공하다 초식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인 익스테인지만 뭐뭇을 대가로 캐링덤 씨앗을 멀리까지 운반해 주는 대가로 인데아 겉하면 뱃속에 넣어서 겉하면 창자 배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산적인 회사 해보다 겉투두 하면 자 이렇게 돼 뭐뭇할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하면 배짱 이런 뜻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짱 어데이 오아솔 오아솔은 약이니까 약 하루정도 지나고 나면 이 씨앗이 윌비 익스크레티드 하면 익스크레티드 하면 배설되어지는 거죠.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곳이냐면 그것들이 발화될 수 있는 싹이 틀 수 있는 곳에 인팩트 일부 종이의 씨앗들이 윌라 저미네이트 에럴 전혀 나래로 전혀 싹을 트지 못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것들이 자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그 씨즈가 되겠죠. 씨앗들이 having a first pass through the harbiver's god 하면 이 초식동물의 위 속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발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The seed in stomach 하면 위 속에 있는 이 산성분이 help prepare the seed for germination 하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by weakening 약화시키므로서 casing 껍질을 싸고 있는 포장이 되겠죠. 어떤 막 정도가 되겠죠. 껍질막 소대 이들 브레이크 오픈 하면 이것이 껍질 막이 브레이크 오픈 깨져서 벌어지고 따라서 allow the seed 이 묘목이 to emerge 이렇게 겉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껍질의 막을 약화시키므로서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이 산성이 이 산이 윗속에 있는 산성분이 이러한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초식동물들이 씨앗을 먹고 딴 데 가서 배선함으로써 그것이 발화돼서 새로운 묘목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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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